세상에 완전 빵 떨어지고 나오네, 머리. 이게 무슨 일이지? 안녕하세요. 도로공사 하이패스 배우단의 우수민입니다. 같은 포지션은 아니지만 저는 명옥언니를 담았고 싶어요. 이렇게 운동하는 거 보면 수비도 그렇고 리시브도 그렇고 이단토스도 그렇고 뭔가 와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실력적인 것도 그렇고 자기관리도 그렇고 좋아하는 향이라기보단 제가 계속 쓰고 있는 향은 딥디크의 플래드 뽀라고 그거 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향은 약간 우디계열 이런 향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물품은 딱히 없는 것 같고 최애 음식은 떡볶이에요. 떡볶이 다 좋아해요. 엿떡, 순전 떡볶이 막 다 좋아해요. 떡볶이 안 떡볶이는 다. 다 친한데. 다 친해요. 다 친한데. 최민지라고. 최민지랑 친해요. 최우수 민지. 민지야 너가 없어서 너무 심심해. 빨리 와. 보고 싶어. 그냥 엄마가 키도 크고 그러니까 시켰어요. 공부를 진짜 잘했어요. 저 글짓기도 잘했고 제가 네 살인가 다섯 살 때 구구단을 외웠는데 그래서 저 천재인 줄 알았는데 그냥 아니었어요. 그냥 뭔가 목표를 이룬 느낌 그런 느낌하고 맨날 TV에서만 보던 그런 선수들과 제가 같이 함께 운동을 한다는 거 자체가 영광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혜미 언니. 혜미 언니가 운동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되게 많이 좋은 말 해주고 많이 도와주고 많이 의지가 돼요. 그냥 이거 한 번만 보면 안 되는데. 그냥 서브하고 때리는 건데. 되게 별거 없어요. 다른 선수들도 이렇게 서브하고 때리는 선수도 꽤 많을 거예요. 되게 별거 없는. 저 근데 진짜 자세하게 얘기할 게 없는 게 저 진짜 쉬면 잠만 자요. 진짜 하루 종일 밖에도 안 나가고 자고 일어서 밥 먹고 TV 보고 진짜 특별한 게 없을 수 있어요. 잠만 자요. 맞죠. 맞죠. 귀염둥이 맞죠. 이유는 없어요. 그냥 귀염둥이. 귀여운 표정이요. 근데 저 24살이란 말이에요. 5살 최민지. 다섯 살 최민지. 민지가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약간 생긴 것과 다르게 좀 어른스러워요. 민지가. 그래서 5살 최민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. 민지가 진짜 생각보다 많이 어른스러워요. 진심인가요? 저는 예쁘지 않습니다. 민지가 예쁘다고 해요. 제가 언제 예쁘다고 했어요. 괜찮다. 괜찮다. 예쁘다고 한 적 없어요. 그냥 괜찮다. 큰 눈. 큰 눈. 큰 눈. 제일 이루고 싶은 소원은 남은 경기 다 출전하기가 제 목표고. 들어가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. 제 팀이 필요한 선수. 그런 선수가 되고 싶고. 일단 제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질문해주셔서 감사하고. 또 모든 질문에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.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망했다.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